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술래엔 전국에서 천여명이 넘는 대중이 외호를 자처하며 결사에 동참했고, 이런 자발적 참여 모습은 한국불교의 역량을 보여주며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웃 종교인과 3대 가족이 함께한 BBS 불교방송의 인도술래단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108명의 상월결사 인도술래단을 제외한 외호 대중 수는 천 명이 넘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꾸린 BBS 성지술래팀 인원만 251명. 성지술래 행사를 주관한 BBS 대외협력국이 분석한 참여 연령대를 보면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합니다. 60대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67명, 70대가 4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년층인 3, 40대에서 30명이 참여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3대가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딸, 손주들인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서 가족이 3대가 와서... 상월결사 인도술래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교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과 대구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다는 게 주목할 점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전체 251명 가운데 146명, 58%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불교 화두로 떠오른 수도권과 중년 포교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상월결사처럼 인도 성제술래를 잘 다녀오는 해양법회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국의 역사. 그게 바로 먼 훗날에 또 어떤 증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서울, 마포와 강원, 평창에서 사찰음식 전문점 스미타를 운영하며 대중에게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는 자용스님. 상월결사 인도술래단 공양주를 자원하며 술래 전 일정을 함께하려 했지만 처음에 비고니 스님들은 안전 문제로 동참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참여를 못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BBS 1차 술래란 지도법사로서 한국불교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출가 40여 년 삶의 큰 행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자선근 스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가 진짜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하지 않으면 불교 신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셨고 인도 만행결사 술래는 코로나19로 급속히 바뀌어가는 우리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걸으면서 수행하는 행선을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행선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걷기 명상 등을 통해 힐링과 전법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찰들이 다 여기 만들어서 이루어 쉬어라고 하는 것이지만 전법은 내가 나가서 중흥생들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만나는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적인 부분을 더 부각해야 되고 더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 술래는 부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미래를 여는 술래길로 한국 불교가 새롭게 개척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